영등포구가 준공업지역 및 경부선 일대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. 해당 공모전은 당산, 양평, 물레 등 준공업지역과 대방역에서 신도립역 철도 지상공간 및 인접지역의 청사진 마련을 위해 기획됐습니다. 공모주제는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과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두 가지로 공모기한은 5월 21일까지입니다. 거주지역 등 특별한 조건 없이 구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면 결과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. 신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국민제한 게시판 혹은 QR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되며 동주민센터에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.